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13가의 마지막으로 나왔고 우리 박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과가 끝날 때마다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 그 다음에 격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격려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Health is a dynamic and complex state. 건강은 되게 역동적이고 복잡한 상태입니다. It is a product of continuous interactions between an individual's genetic makeup,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ersonal experiences. 자 이것은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찬물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자 개인의 유전적인 구성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컨디션과, 그 다음에 개인 경험에, 그니까 유전적인 거, 내가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환경도 있고, 내 개인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아, 아기의 즉각적인, 그 시기에,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은, 그니까 유아의, 그 당시의 건강과 이후의 건강은요. 영향을 받는데, 그 엄마, 엄마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이나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임신기간 동안에. 또한, 그 아내는 뭐가 있냐면, 그 생활습관에는 뭐가 있냐면, 자 설명이 나옵니다. Her diet, 그녀의 식습관, 혹은 Use or evidence of alcohol, tobacco, and certain medication. 어떤 술이나, 담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나, 혹은 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또한, Routine prenatal care, 그 다음에 되게 일상적인, prenatal 하면 태아거든요. 태아 관리. 그리고, exposure to communicable illnesses or toxic stress. 어떤 노출인데, 전염될 수 있는 병이나, 독성, 되게 유독한 스트레스, 같은, 이런 여러가지 삶의 엄마의 개인적인 삶의 습관인 거죠. 실행인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여기 이 땡땡 나오는 것들, 지금 mother's personal life practices로 다 하나로 종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시인 거죠. Mothers who fail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during pregnancy are more likely to give birth to infants who are born prematurely, have low birth weight, or experience a range of special challenges. 자, 엄마들인데, 엄마, 어떤 엄마냐면요, 되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임신기간 동안에 유지하는 거에 실패한 엄마들은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냐면요, 첫 번째, who are born prematurely, 되게 미숙하게 태어나거나, 혹은 who have low birth weight, 되게 저체중화로 태어나거나, who experience a range of special changes, 되게 독특한,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 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아이들을 출산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또한 마주하는 데에 뭘 마주하냐면 되게 심각, 상당히 큰 위험을 가진 위험을 마주하게 된대요. 상당히 큰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냐면 of developing chronic health problems, 되게 만성적인 건강 질병이나, 혹은 빠른 죽음과 같은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된대요. in contrast, 반면에 a child who is born healthy,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혹은 raise in nurturing family, 되게 nurturing, 뭔가 되게 잘해주는, 잘해주는 그런 가족에서 태어난, 혹은 consumes nutritious diet, 되게 영양분 있는 식단을 소비하고, 먹고, and lives in a safe environment, 그 다음에 되게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또한 has numerou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recreation, 또한 많은 기회가 있는데, 학습과 어떤 여가에 많은 기회가 있는 아이들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a child is, 얘가 안 보이는군요. 얘가 동사입니다. 예,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 child, a child라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child들을 어떻게 수시켜주면, who is born healthy, who is raised in nurturing family, who consumes a nutrient diet, and lives in a safe environment, and has numerou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re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읽기 팁은 뭐냐면요.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 있거나, 앞에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인데, 건강한 아이들은, 이제 더 건강한 삶을 제게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퉁치고 가는 거예요. 저 세부적인 거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제문 한번 볼게요. 자, 건강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It is a product of continuous interactions between an individual's genetic makeup,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ersonal experien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볼게요. 여기 진짜 문법 문제로 나올 법한 게 정말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자, 우선 첫 번째 1번. be influenced by 하면은 뭐뭐로 A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라는 표현입니다. A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그 다음에 during 하면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표현이에요. 뭐뭐하는 동안에. 근데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고요. 이제 같은 뜻인데 접속사여서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while에 있습니다. 다만 while은 가끔씩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ile 다음에 ing가 나오거나 while 다음에 pp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접속사 다음. 그 다음에 exposure to A 하면 A로의 노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노출인데 어디에 노출? 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나 독성이 있는 혹은 되게 유독한 스트레스로의 노출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엄마들인데 어떤 엄마냐면 이런 엄마들. 중격관대고요. 그 다음에 fail to be 하면은 V 하기를 실패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V 하기를 실패하다. 이런 엄마들은 be more likely to be 하면은 뭐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음 V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혹은 다른 해석으로 더 V 할 것 같다. 라는 것도 있어요. 둘 다 같아요. 모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설명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그냥 뭐 뭐 할 것 같다. 혹은 뭐 뭐 할 가능성이 높다. 편한 걸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펀스인데 어떤 인펀스냐면 첫 번째 are born prematurely and have 그 다음에 or experience에서 지금 이 are, have experience 병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들인데 태어난 아이들 저체중 아이들 그 다음에 경험하는 아이들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인데 어떤 아이 be born, raised, consumed, lives, and has 이런 거예요. 이게 병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child의 동사다. 여기도 be more likely to be 있죠. 더 뭐 뭐 할 것 같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문법 문제가 나오기 쉬워요. 자, 이 child와 이 동사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얘를 R로 선생님들이 문법 문제에서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학교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정리 한번 볼게요.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에요. 내가 갖고 태어난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엄마의 행동과 환경에 따라서 태아의 건강 그 당시 건강뿐만 아니라 이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가진 엄마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3가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담배 담배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술도 적당히 마셔야겠다. 술을 잘 즐기진 않는데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술, 담배는 적게 해야 되는 것이고 끊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약 약도 임산부들은 꼭 피해야 되는 약 그 다음에 임산부 옆에 있는 남편이 꼭 피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되겠구나.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을 정말 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도 마약을 처방한대요. 나보니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아이가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자르자마자 막 바들바들 떨어요. 금단 증상처럼. 왜 그러냐면 엄마로부터 봤던 그 마약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애가 금단 증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어쨌든 당장 우리의 일은 아니라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음 강의 14강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안녕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아멘